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복음의 동역자라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년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잘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동역자로서 내가 붙잡을 기도 제목이 나 우리 가정을 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교회를 위해 기도 제목 하나씩 넣는 예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주의 천군과 천사가 그 자리에 파송될 줄 믿습니다 하늘 보자가 움직이는 기도를 이 시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늘의 보자가 움직이며 천군 천사가 파송될 줄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역하고 있는 지역의 성도님들에게 이제 강단의 말씀 한두 동안 우리가 받은 강단의 말씀을 읽고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제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야지 라고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한 주 동안이 아니라 평생을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가야 할 것인데 복음의 동역자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 막연하게 생각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복음으로 헌신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동역자로서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확산을 위해 영적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수거하고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가 바로 복음의 동역자이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동역자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확산을 위해 영적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수거하고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가 바로 복음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억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도 스무 살 때부터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새벽 기도를 참석했는데 몸은 분명히 새벽 기도를 참석했지만 갔다 와서 보니 말씀이 생각 안 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나의 몸은 교회에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또 이제 시간이 좀만 지나다 보면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나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각인뿌리 체질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영에게 새겨지는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 될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실 줄 믿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된 가치를 깨달은 동역자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 믿으신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잘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영혼이 살 수 있고 영혼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까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예배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가 움직여지고 하늘의 천군천사가 움직여진다 영의 활동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예원교의 송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빌리포서 4장 3절 말씀에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내가 구하노니 보금의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돕고 또한 글래멘트와 그 외 나의 동욕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체계에 있느니라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계에 기록된 것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헌신을 하는데 아무 일이 안 생긴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없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진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라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의 사역이 될 줄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계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는 헌신이 누가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예비해 두셨구나 라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담 이것이 너무 멀리 있는 신앙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죽어봐야 아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도 사실적으로 역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가치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얼마 전에 강단을 통해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인생에 해답이 나셨다는 것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나의 인생 나의 인생에 결론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전도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감사하십니까 언역의 흐름 속에 있는 예원교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열망을 가진 전도자들과 함께 2, 3, 7 나라 보그마를 이루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는 것도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지만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심을 보고 나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 가운데 이 영적인 활동이 있다는 것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가치를 깨달은 동력자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보다 어쩌면 더 많이 보고 더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지역에 갔을 때 지역에 계신 성도님들 정말로 매일매일 만나서 말씀 나누고 포럼하고 이런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적인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포럼하는 것들이 나의 불신함과 염려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가치있는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들을 믿고 신앙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리를 증언하다 오늘 요한 3서 말씀은 1장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가이오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세례를 주고 대살로니가의 첫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지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과 로마서 16장 23절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고린도의 가이오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바울이 바울의 동역자로 이 사람도 바울의 동역자로 대살로니가 그리고 에베소에서 고난을 같이한 마게도냐의 가이오가 있고요 세 번째 가이오는 바울의 마지막 성교 여행에서 그리스부터 마게도냐를 지나 드로아까지 동행한 더베의 가이오가 있습니다 이 세 명 중 확실하진 않지만 세 번째가 아닐까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칭찬을 받고 사랑받는 제자였다라는 가이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은 교회들에게 편지했지만 요한 3서는 한 개인에게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썼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 말씀에 장노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라고 썼고요 오늘 본문의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라는 표현을 썼고요 1장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을 신실한 일이니 라는 표현으로 세 번이나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 물으셨던 것처럼 이 세 번의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고 너무나도 사랑한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또한 이 가이오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느라 주위에서 칭찬받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을 더욱더 돌볼 수 있고 나 혼자 깨달아서 전도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사람을 깨워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였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오 지구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나를 아는 그 상태 이거는 나를 완전히 깨닫는 상태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고집이나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옆에서 보는 그것이 집사람이 보는 내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내 주위에서 보는 내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는 그 상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아는 그 상태가 온전해지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영적으로 깨어지며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깨달아지는 그것이 우리가 나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나만 잘되면 되고 나만 생각했던 신앙생활이라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함께 가며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이오처럼 복음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전파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 사랑하는 예원교의 모든 성도님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받아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뜻대로 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내가 모든 것이 잘되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것이 잘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무엇을 발견해야 될 것인지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이오가 받았던 이 전도자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주님의 백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들에게 기억되는 한 사람 동역자 그것이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서론에 말씀했던 것처럼 2019년도가 한 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0년을 준비할 것입니다 2019년도를 정리할 때 우리는 원단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여우와의 뜻이 완전히 설이라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번 한 해 동안 어떻게 인도받아 가고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예원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4천말씀운동가 237나라 복음화가 안 되었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4천말씀운동에 한 말씀운동에 참여하는 예원교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37나라 복음화를 위해 지금도 목사님께서는 저기 미국에 가셔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놓고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가시는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목사님 가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늘군대를 동원해달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020년을 준비할 때에 2020년에 우리가 받을 응답들이 정말로 사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from the beginning